처음에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힘 빼고 하나 둘 힘이 좀 들어간다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멀어요 다리 멀어 다리 멀지 않게 이게 지금 이쪽으로 주는 힘이 너무 세요 힘 빼고 받쳐만 놓고 받쳐놓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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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그렇지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맞아 받쳐주고 올라오고 받쳐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의 이 상태에서 맞아 드라이브가 일자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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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좋아 아까보다 공 좋아졌어요 좋아 그렇게 돼야지 방금도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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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다가 올라와 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중심 이동이 오른발에서 상체로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여야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니까 힘들잖아 하나 둘 둘 둘 둘 그렇지 그렇지 좋아 지금 잘했어요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렇지 중심 이동으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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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는거 먼저 앉는거 먼저 앉는거 먼저 그렇죠 그렇지 점점 내려가요 가라앉아 몸이 무거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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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쭉 올라오고 그렇지 쭉 쭉 쭉 여기서 올라가야 돼 여기서 그렇죠 한 번 한 번 해볼게요 한 번 한 번 해볼게요 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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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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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발을 조금씩 해줘요 그렇지 너무 서서 치지 말고 조금씩 움직여줘요 스텝을 좀 살려줘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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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린다 그렇죠 내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감기잖아 근데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그렇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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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좋다 그렇게 안정감 있게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바닥 찍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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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 낮게 있다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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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잡아쳐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먼저 내려가 공보다 중심을 낮게 올라오고 올라오고 한 번만 나올게요 자 그렇지 또 더 내려가야 되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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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체 숙이는 거 말고 상체가 숙여지면 빗맞아요 라켓이 그렇지 그렇지 다리가 내려가야지 허벅지가 그렇지 지금 좋아 지금 좋아 그렇지 그렇지 또 하나 둘 오른발 오른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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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불안하긴 한데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내려가 줘야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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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